이번 코너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해도 되는 건데 그 말하게 되는 말 그 회화 문장을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머릿속으로 영어로 만들어내는 어순에 따라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입을 열어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작 시간에는 문장을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도 바쁘게 입도 더 바쁘게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조깅을 해. 이게요. 우리말로 봤을 때는 나는 조깅을 해라고 목적어도 있는 것 같고 동사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조깅을 하다라는 동사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조깅을 해. I jo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일 해. 일주일에 3번 해. 하루에 30분씩 해. 그런 말이 필요하면 연결하면 돼요. 나는 조깅을 해. I jog. 끝이에요. 두 번째 나는 매일 수영을 해. 마찬가지. 내가 수영을 한다는 말은 I swim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매일이라는 걸 연결하면 돼요. I swim every day. 이렇게 하시면 되죠. I swim every day. 그 다음 너는 가끔 조깅을 하니?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뭐뭐 하니? Do you jog? 그 다음에 가끔이라는 말은 sometim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Do you jog sometimes? 가끔씩 조깅을 하니? 가끔씩 조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매일은 아니고요. 하긴 하지만 매일은 아니에요. 매일이라는 건 영어로 every day.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not을 넣으면 돼요. not every day. 매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는 수영을 잘하니? 이런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너가 수영을 하는데 잘하니? 라는 말을 잘이라는 말을 뒤 연결할 수가 있고요. 너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너는 수영을 잘하니? Do you swim well?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너는 수영을 잘하니? 라는 걸 are you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are you a good swimmer? 이렇게 해요. 그래서 are you a good 동사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너는 이걸 잘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a good swimmer? Do you swim well?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6번 문장은 수영하는 것은 휴식이 돼? 라는 거. 이럴 때는 수영하는 것은 이라는 동명사 앞에 쓰시고 is relax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영하는 것은 swimming is relaxing.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은 휴식이 돼. swimming is relaxing. 7번 나는 일주일에 3일 수영을 해. 그러면 나는 수영을 한다. 쓰시고 일주일에 3번을 뒤에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수영을 해. I swim 3번 3, 아, T 3 times a week 이렇게요. I swim 3 times a week 나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해.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I swim 3 times S가 빠졌군요. 3 times a week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1년에 몇 번, 이런 건 어만 그대로 두시고 숫자 쓰시고 times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하루에면 a day 일주일에면 a week 한 달에면 a month 1년에면 a year 하시면 되고요. 3번 3 times 5번이면 5 times 10번이면 10 time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곱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서 손으로도 써보고 입으로도 말해보려면 앞으로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될 때 머릿속으로 영어로 문장의 어순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작을 많이 해보는 게 스피킹에도 도움이 돼요. 오늘 했던 일곱 문장도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곱 문장의 어순에 맞게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일곱 문장의 어순에 맞게 만들어봅시다.